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사이블링크 파워디렉터 파워디렉터에서 자기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의 현장 로이즈 음악 온 오디오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프로젝트 이름을 넣는 곳이 있고 프로젝트 화면 비율이 있죠. 유튜브에 가장 맞는 것은 16대 9니까 저는 유튜브에 맞추기 위해서 16대 9로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비디오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여기 비디오에서 저는 폴드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많아요. 여기에서 제가 우리 동네에 미라부 다리가 있어요. 제가 미라부 다리라고 이름 지었어요. 여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타임라인에 파워디렉터의 타임라인에 이 동영상이 왔습니다. 이걸 제가 상단의 플레이를 플레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플레이 시켜보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현장음이 들리죠. 노이즈가 이런 다리 위가 양쪽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고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좌우이 막 생기잖아요. 이런 현장 노이즈를 없애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넣어서 동영상을 편집하고자 할 때 현재 가지고 온 이 동영상의 노이즈 음악을 없애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하면은 가장 전에 이렇게 하얀 이런 색깔이 생기죠. 여기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연필 있죠. 이 연필을 터치합니다. 연필을 터치면 이렇게 이 동영상에 대한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아이콘이 쫙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여기에서 이 동영상의 볼륨 오디오를 없애려면 노이즈를 없애려면 이 볼륨 있죠. 볼륨 이것을 터치합니다. 볼륨을 딱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음소고라고 있어요. 음소고 음소고를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툭 터치하면은 음소고가 글자가 이렇게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음이 제거된 겁니다. 여기서 물론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도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도 있죠. 이런 것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눌러서 편지 한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다시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는 이거잖아요. 화살표 터치해서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죠. 현장함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은 이거 있죠. 이거 미디어 브라우저입니다. 아래의 꽃은 아래의 꽃은 사각형 두 개 겹쳐있는 것을 레이어죠. 자 여기서 미디어 브라우저를 터치합니다. 미디어 브라우저를 터치하면 표치하면 여기에 제일 아래 보세요. 제일 아래 음악이라고 했죠. 이 음악을 터치하면 해서 음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음악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폴드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이쪽에 보세요. 이 부분은 파워디렉터 자체에서 제공하는 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음악이라는 것이 있고 이건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파워디렉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이고 사운드 크립은 효과감이고 구글 드라이버에서 받아오는 것 그 다음에 다운한 것이 저장되는 것 뮤직 리코디드 보이스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여기서 분류를 이렇게 음악을 저작권이 없는 음악도 있고 저작권이 있는 음악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해놨어요. 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런 곡을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여기서 섹스폰 7곡 있죠. 여기서 한번 골라보겠어요. 이렇게 툭 쳐서 그럼 여기 제일 위에 보면 배삼에 묻혀있죠. 배삼에 묻혀 테너 섹스폰도 있고 알토 섹스폰도 있는데 테너 섹스폰을 터치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화살표는 제일 위엔 쪽에 보세요. 아니 제일 오른쪽에 보세요. 요것은 여기에 요것은 플레이구요. 요 플러스는 타임라인에 가져오는 겁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안들리네요. 자 이런 음악이네요. 아주 신나는 배삼에 묻혀요. 여기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툭 터치하면 밑에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퍼센티지 바뀌면서 지금 타임라인에 오고 있죠. 타임라인에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퍼센티지 다 끝나고 다 왔습니다. 여기서 저 위에 상단의 플레이를 터치해서 플레이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스톱 시켰어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 보시면 화면은 여기 있잖아요. 화면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끝나는데 화면이 여기서 가는데 음악은 계속 되잖아요. 이런 기회는 화면을 더 늘려주든지 혹은 음악을 잘라서 화면에 맞추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화면에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보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했어요. 터치를 했어요. 터치한 다음에 이 선이 있죠. 위아래로 선이 이것이 플레이 헤드잖아요. 편집 기준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자를 거예요. 자르기 위해서 잘라서 오른쪽을 잘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하단에 연필을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탁 터치하면 제일 앞에 보세요. 나누기가 있죠. 나누기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나이를 딱 터치하면 여기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잘라진 이 부분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선택되어 있는 여기서 바로 왼쪽의 액션바에서 쓰레기통이 있죠. 휴지통을 터치합니다. 휴지통을 툭 터치하면 여기서 이렇게 음악이 잘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마지막 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딱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고 나서 여기 가서 저 위에 상단에 이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출력할 때는 이걸 해야 됩니다. 갤런이나 SD 카드에서 저장 이걸 터치해서 터치해가지고 퓨을 HD1080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해 유튜브에 가장 맞죠. 대개 이걸 많이 하죠. 그리고 아래의 제작을 터치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상 오늘은 동영상 자체의 노이즈 음악 동영상 자체의 음악을 삭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넣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동영상 자체의 재 commander 이빨의 소금 ità 뺨 조회 뺨 뺨 뺨 뺨 뺨 하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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